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0.32% 상승폭보다는 다소 줄어든 0.28%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66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역시 매매가와 전세가격 모두 올랐습니다. 지방에서도 대전과 울산 등 소폭 상승 전환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 공표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104곳에서 109곳으로 늘었습니다. 보합지역도 6곳에서 8곳으로 증가했는데요. 하락지역은 68곳에서 61곳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8% 올랐습니다. 서울은 0.28%, 경기는 0.11%, 인천은 0.15%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마포구와 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단지는 매도 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지역 14개구는 전주 대비 0.2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0.63%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동구는 이번 주에도 금호와 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0.57%라는 높은 상승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어 마포구는 아현과 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0.37% 용산구는 한강로와 이촌동 위주로 0.32% 광진구는 광장, 자양동, 학군지, 우수단지 위주로 0.31% 동대문구는 전농동과 회기동 위주로 0.22% 올랐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3%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와 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59% 서울 자치군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0.58%로 성동구에 이어 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송파구는 이번 주 신천과 잠실동 위주로 0.48%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개포와 압구정동 위주로 0.39% 동작구는 노량진과 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0.34% 영등포구는 신길과 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0.29%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 0.15%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청라와 원당동 등 신도시 위주로 0.31% 동구는 송림과 송현동 준신축 위주로 0.23% 부평구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부평과 산곡동 위주로 0.18% 미추홀구는 도화와 용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0.15% 남동구는 구월과 논현동 위주로 0.14%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상승 흐름 속에서 용인 처인구는 김양장동 그리고 포고급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09% 여주시는 현암과 오학동 위주로 마이너스 0.05%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벼량동과 원문동 주요단지 위주로 0.44% 성남 분당구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순회와 서현동 위주로 0.29% 하남시는 가미동과 덕풍동 위주로 0.29% 광명시는 철산, 광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4% 올랐습니다. 지방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마이너스 0.10% 부산은 마이너스 0.03%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대전과 울산은 0.01% 상승 전환했습니다. 세종은 이번 주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8개도 중에서는 전북과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 덕진구가 전주 대비 0.13%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전국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1%포인트 소폭 늘렸습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66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의 전세값 상승세도 꾸준합니다.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0.20% 올랐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세의 주 원인인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전세 문의는 꾸준한 가운데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중심의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와 거래, 매물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서울 전체의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20% 올랐습니다. 성농구는 옥수동과 성수동 2가 선호단지 위주로 0.39% 광진구는 구이동과 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0.30% 노원구는 월계와 중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3% 동대문구는 전농동과 이문동 위주로 0.22% 마포구는 대흥동과 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0.19% 올랐습니다. 서울 강북 11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 0.20%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개포와 역삼동 주요단지 위주로 0.31% 영등포구는 물레동 3가와 신길동 대단지 위주로 0.29% 서초구는 반포와 잠원동 역세권 위주로 0.25% 강서구는 방화동과 등촌동 구축 위주로 0.23% 동작구는 상도동과 사당동의 학군지 위주로 0.21% 올랐습니다. 인천아파트 전세가격도 0.23%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입니다. 서구는 당하동과 청라동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46% 부평구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삼산동과 부평동 위주로 0.36% 남동구는 만수동과 간석동 위주로 0.29% 동구는 송현동, 송림동 위주로 0.16% 중구는 중산동과 신흥동 위주로 0.07%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0.12% 상승했습니다. 공급 물량 영향이 있는 용인 처인군은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전주보다 0.16%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천 원미군은 중동과 역곡동 주요단지 위주로 0.24% 김포시는 장기동, 풍무동 위주로 0.24% 고향 덕양구는 화정과 성사동, 준신축 위주로 0.23% 시흥시는 정황동과 신천동 등 교통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22% 올랐습니다. 지방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중 대구는 마이너스 0.08% 전세가격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매매가가 상승 전환한 대전은 전세가의 경우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산은 0.03%, 광주 0.02%, 울산은 0.03%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5% 하락폭을 기록했던 세종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 마이너스 0.12%로 하락폭이 다소 커졌습니다. 이외 8개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0% 고합 전환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는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7월 아파트 거래량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정부의 88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공급으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